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선거방송 여러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분 자주 이렇게 소개하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신학하고 역사학을 공부하신 김동주 교수가 쓴 대작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뜸하지만 옛날에는 책을 참 많이 읽고 많이 썼 했는데 체계사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관점에서 기독교 사는 있습니다. 폴 존슨의 영국이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학자 유대인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그런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4.15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섯 건으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지난해 이제 6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위 선거부정을 파헤치는 그런 일을 또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동시에 선거부정에 동참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선거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대구 수성구 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5선 정도가 됐을 겁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제 문건 하나 보냈더라고요. 공병호 tv에서 나온 방송 내용에 이제 그렇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뭐 다루야 되겠죠. 정정할 게 뭔지 사과할 게 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방송은 1월 5일 날 박동근 씨에 돌아가신 그 박동근 씨께서 이제 선관위 직원으로서 선거 부정 문제를 맞서 싸웠던 박동근 씨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김무성 관련된 부분에 하나의 사례로 주호영 당선을 주호영 당선 미스터리 미스터리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점 이런 부분을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보낸 이 메일은 메일이 아니고 문건이 대한민국 국회 수신자 공병호 경영연구소 공병호 대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정정 요청 귀하는 지난 1월 5일 유튜브 채널 공병호 tv를 통해 본 의원이 선관위의 선거 개입과 부정성을 통해 당선이 되었다는 내용에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했습니다. 본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의 심의 우려를 포함해 귀하의 공개적인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월 23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 귀하의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주호영 의원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허위 사실 같은 걸 유포하거나 뻥튀기를 안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뻥튀기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하게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주호영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선관이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선거 이역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주호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러나 주호영 씨는 2016년에 무소소로 출마했을 때 지역구 관리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장 여부에 관계없이 당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그런 주장을 내가 펼친 적은 없는 겁니다. 그런 허위 사실을 주호영 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선관이 선거 개입으로 당선됐다.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의 2016년 총선에서 선관위가 개입한 것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분리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수선구 을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개입했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은 그거와 관계없이 지역민들이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2016년 총선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표를 가져가는 입장이었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주호영 의원이 표를 빼앗기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허위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서 조작 점검을 찾았기 때문에 그 통계 결과를 내가 방송으로 알린 거지 그거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우려하며 공개적인 사과와 정정을 요구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호영 의원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관역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16년에 주요 정치인들의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결과 가운데 하나를 통계 분석 결과에 맞춰서 방송을 한 거지 주호영 의원만 선택해야 김진태 의원, 장재원 의원, 근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다 함께 발표가 된 거죠.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나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같은 걸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썸네일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쿨하게 씁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 가지고 과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주호영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없고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부분하고는 과정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인이 보수를 받지 않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의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자청해서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오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주호영 의원의 요구에 대한 입장 요약 1. 주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바는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선관위 개입에 관계없이 당선될 정도로 넉넉하게 투표 유권자들의 표를 받은 겁니다. 둘째 주호영 의원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유무에 관계없이 넉넉하게 2016년 총선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주호영 의원이 압도적으로 선관위의 사전투표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셋째 그러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에 따르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일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이 선관위 발표 자료를 조작한 주체는 주호영 의원이 아니고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해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은 선관위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공 박사가 이런 의혹에 제기하는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 당신은 설명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주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실행한 주체가 아니다 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선관이니까 선관이 발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철저하게 선관이 자룹니다. 득표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보사의 득표수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2016년에는 셰니리당의 이 인선 후보의 표를 가져온 것이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었고 2022년 또에는 주호영 의원의 표가 더블당으로 이동한 것이 통계적으로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이 그러니까 과학적 발견을 유튜브를 통해서 상시하게 설명한 거지 그걸 뭐 주호영 의원을 그렇게 의미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따라 주호영 의원은 선관위 측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균적인 한국 산업에 비해서 대단히 강직합니다. 강직하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상대방을 엄해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공병호하고 이런 제야 전문가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건국 이래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선거데이터 분석을 무료로 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엄으로 양으로 도운 데 혁혁한 공 그렇다 해서 커피 한 양으로 얻어먹은 적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 주호영 의원의 요구에 대한 입장 요약 2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당선됐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을 뿐입니다. 선거데이터 발표 주최인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의 특별하게 뭐죠 호불호를 피력한 것이 아니고 계속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해왔던 일을 2016년 선거에 주호영 의원이 유명 정치인이니까 김진태 장재원 권성동 그다음에 주호영 이렇게 분석하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다 문제가 없는데 김진태 의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제 이야기가 매사를 이렇게 정정 사과 요구가 오면 두리뭉실에 넘어가지 않고 명확하게 뭐가 잘잘못이 된 듯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의 요구에 대한 입장 요약 3. 주호영 의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선관위 발표 선거대인다 분석이 아닙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특표 조작을 확인한 다음 2016년 총선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나온 분석 결과가 바로 분석 결과 가운데 하나가 주호영 의원의 2016년 총선 결과 분석입니다. 주요 인사들의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고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둔 분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점 그러니까 특표수 조작이 발각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다 이야기죠. 주호영 의원이 답할 필요는 없고 선관위가 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듬 말씀드리지만 공병호 tbs 여러분들 선거를 지금 공정선거를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카드라 감히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 일명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도 복원하고 가짜하고 진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의 선거데이터가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여러분들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보시죠. 이게 2016년 총선의 대구 수성골입니다. 이때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을 출마했습니다. 당시 셔누리당에는 현직 국회의원 이인선 씨가 이러면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20대 총선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조작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이것이 여러분들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성 1과의 수 주호영은 플러스 0.4 이인선은 마이너스 0.6 수성 2, 3동에서 주호영은 플러스 2 이인선은 마이너스 6 수성 4과 동에서 주호영은 플러스 8 이인선은 마이너스 0.6 통계하게 여러분들 존재를 결정하는 대수의 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는 선거처럼 모집단이 크고 모집단으로 추출된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이라는 두 개의 표본 집단이 있을 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범위가 0의 3%를 벗어나게 되면 제3자에 의한 개입 없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으로 이런 사실을 입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찾아낸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투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상투표로. 그러니까 증명이 다 끝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한 다음에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모두가 다 오차범위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대구 수선구 의뢰서는 이인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가 주호용으로 이동된 것이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이 가장 왼쪽이 새누리당의 이인선 후보의 차익값입니다. 가장 오른쪽이 무소속의 주호용 후보의 차익값입니다.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저는 이런 차익값의 크기를 미친 숫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이인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주호용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0%, 플러스 8% 모두 다 표를 가져가는 이인선 후보의 표를 주호용 후보와 함께 가져가는 그런 규칙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호용 의원 측에서 궁금하면 지역구가 대구광역시니까 대구광역시는 경북대학교도 있고 영남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효성여대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통계학과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공박사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내놨는데 이게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냐 그렇게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계학을 제대로 하신 통계학과 교수님은 이거는 선거에서 보이는 난수 자연수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값이 규칙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게 힘들면 주호용 의원 밑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9명 정도 비서관들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그 비서관들한테 여러분들 그 비서관들이 또 지식이 좀 짧으면 지인들 다 동원해 가지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거할 때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의논해 가지고 이게 해명이 안 되면 선관위 측에 문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공박사가 이게 덕표수가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문의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큰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큰 기여를 하셨고 그다음 여름 단계에서는 바로 30년 이상 정도의 프로그램 여름 경력을 갖고 있는 제야 전문가가 협격한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차익값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 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표가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의 주호영 후보와 샌누리당이 이인선 후보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인선 후보가 얻었던 사전 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적용해가지고 이인선 후보의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주호영 후보와 함께 플러스 처리한 것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과학인 거죠. 이인선의 마이너스 1,116표 주호영의 플러스 1,116표 그리고 얼추 이름 더하게 되면 2,300 몇 표가 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2,300여 표의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 것은 여러분들 또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 이인선 후보의 조작 안 했으면 사전 투표 득표율이 35%인데 조작을 했기 때문에 표를 훔쳐갔기 때문에 사전 투표 득표율이 선관위가 29%를 발표한 겁니다. 35%에서 29%의 차이란 것은 6% 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주호영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44%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몇 프로를 발표했는가 주호영 후보가 50%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사전 투표가 더해졌기 때문에 44%가 50%를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입니다. 과학이 우리 함께 말하는 말을 내가 이야기했을 뿐이고 특별히 주호영 의원한테서만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이재명 의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과하라 정정하라고 요구한 사람은 유일하게 주호영 의원인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그냥 대충 나는 물러날 그런 의학이 없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더 모아 가지고 주호영 의원이 출마했던 역대 선거의 모든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어떤 선거의 조작이 있었고 어떤 선거의 조작이 없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앞으로 공병호 tv를 통해서 공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협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역대 선거의 모든 걸 다 분석해 가지고 아마 주호영 의원도 이런 선거 데이터를 처음 봤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예 국민의힘에는 이런 작업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만져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부정성으로 당선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6번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조작을 안 했으면 주호영 의원이 총 득표수 4만 1,216표 이인선 후보가 3만 3,270표입니다. 그게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탄탄한 지역구 관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이 주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까 이인선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 37%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선관위 가 하지 않더라도 주호영 의원은 가뿐하게 당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어떻게 선관위 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보게 되면 주호영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45%인데 어떻게 사전투표율이 50% 5%나 높냐 이건 오차범위보다 훨씬 큰 수치다. 그런데 이인선은 어떻게 당일투표 득표율이 3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29%로 어떻게 7%나 차이가 나냐 이거는 뭔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돼 가지고 득표수 이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넘어가는 차이값이 주호영 플러스 5% 이인선 마이너스 7%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과 부정선거로 주호영 의원이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됐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 이름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주호영 의원이 당선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을 하든 안 하든 당선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도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꼭 같은 내용을 1월 5일 날 내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수선구 의뢰 주호영과 이인선의 이름 선거데이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건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호영 의원의 부정선거 여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선구 의뢰 총 투표자 수가 9만 명이고 당일 투표 조사가 7만 명이고 사전투표가 2만 명입니다. 당일 투표 포본집단과 사전투표 포본집단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여론조사가 천 명인데 선거는 특수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당일 투표 포본집단의 7만 명 사전투표 포본집단의 2만 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37%와 사전투표율 29%와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표본의 수가 클수록 오차가 계속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 20%를 집어넣어서 2인선의 이름들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마이너스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만큼을 조용하게 더해 준 거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답해야 할 사안인 겁니다. 나는 이 숫자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을 피웠기 때문에 연기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건 선관위 측의 설명을 요구해야 될 거다. 나는 선관위 최종 생산품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이 자료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는 대가로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석해서 조작된 상태의 득표수가 선관위로부터 발표됐다. 그걸 여러분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위에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미치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맨 위에 박스 자료가 뭔가 하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몇 장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주호영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31장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을 완료해 보니까 주호영 후보가 당일 투표 100장당 31장을 사전투표를 받은 게 아니고 27장밖에 못 받았더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의 또 하나의 증거인 겁니다. 이인선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2장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찾아서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다 복원하게 되면 이인선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원래 27장을 받았는데 22장을 받은 걸로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위에가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의 표본이 7만이고 사전투표가 2만입니다. 엄청나게 큰 여름 표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인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29% 당일 투표 득표율 37%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투표로 다 복원을 시켜놓으니까 이인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35% 당일 투표 득표율 37% 비슷하지 않습니까. 2% 차이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차이값이 적은 겁니다. 과학이란 것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란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법칙입니다. 문과 출신들은 이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 대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과학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이아 전문가의 작업 노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옵니다. 차이값의 평균치가 이것은 이인선 마이너스 7.5% 주호형 플러스 7.5%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발각이 된 겁니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차이값의 평균치가 마이너스 7.529% 플러스 7.529%로 좌우가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선인구 하니까 마이너스 7.5%를 훔쳐 가지고 플러스 7.5%를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얼마를 조작했는가 15%를 조작한 겁니다. 15%를. 7.5%를 훔쳐 가지고 7.5%를 더해준 겁니다. 수성구 의뢰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7.5%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7.5%를 더해준 겁니다. 총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수성구 의뢰 사전투표자 수의 15%를 득표수로 이동한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 20%를 찾아낸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수를 구해내게 되면 차이값이 여러분들 거의 오차범위인 마이너스 1.6% 플러스 1.6%를 수렴하는 겁니다. 정상투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했다는 것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선관위 측이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건 주호영 의원 측에서 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것이 하등 주호영 의원의 여러분들 무슨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불행하게도 2016년 수성구 의뢰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를 일어난 것을 그냥 그걸 과학적으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감스럽게도 주호영 의원에 대한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은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인선 후보의 표를 가져다가 주호영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만 여러분들 2020년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아니까 주호영 의원이 표를 빼앗긴 겁니다. 누구한테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견 의원한테.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는 주호영 후보가 표를 얻는 사람 측이었지만 2020년 4.15 총선은 주호영 의원이 표를 빼앗기는 후보였던 거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광역시의 수성구레이름 주민들이 전폭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척이 2020년 21대 총선 4.15 총선의 조작 결과입니다. 이것도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를 구해서 차익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아주 날씬한 차익값이 오차범위 내에 머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 측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도 없고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한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과학적 발견을 공개한 것이고 그다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호영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였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선관위에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더라도 무난하게 당선되는 득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주호영 후보가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것을 내가 주장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자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첫째 주호영 의원은 어떤 경우든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득표수를 받았고 그래서 부정선거의 혜택을 본 사람은 아니고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하면 2016년 총선에서는 주호영 후보가 표를 얻는 척이었지만 2020년 4.15 총선에서 표를 빼앗기는 척이었다 이야기죠. 그 모든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선구를 해서 2016년 총선과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다 실시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 측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선관위로 하여금 공 박사가 이런 의견을 피력해 가지고 당신들의 선거 데이터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명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물리가 맞는 일이고 전후가 맞는 일인 거죠. 여러분 주호영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2016년에 장재원 의원 그 당시에 장재원 의원이 주호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왔죠. 이 보시게 되면 장재원 후보는 표를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손수조 후보의 표를 20% 훔쳐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두 사람 사이 이런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 조작도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답을 해야 될 사안인 거죠. 장재원 후보는 무소속 후보를 출마했지만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산 사상구에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가 원래 35%의 사전투표 득표를 얻었는데 그걸 조작해가 40%가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장재원 후보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35% 35% 다 같은 거죠.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선거사상 정당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사례고 2016년 총선에서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2016년 총선은 전수분석을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지역은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고 몇 군데 춘천시의 김진표 그다음에 대구 수선구의 주호영 그다음에 여기에 부산 사상구의 손수조 이런 몇 군데 주요 후보들의 선거가 이렇게 만진 결과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듬 말씀드린 철두진미하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진 겁니다. 불을 때웠기 때문에 연기가 나온 거죠. 불을 안 때우니 연기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선구갑 주호영 의원이 출마했던 수선구의 바로 옆 동네입니다. 여기는 김문수 씨가 출마했습니다. 김부겸과 김문수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조작값이 0%로 이렇게 딱 같습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선관이 발표된 것하고 예상하고 다 일치합니다. 37 37 62 62 김문수 씨가 당시에는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김부겸 씨가 압도적인 우위로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착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강원 강릉시 권성동 의원이 출마했던 2016년 총선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이 김경수 는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아닙니다. 전번에 제가 좀 정정을 했는데 또 다른 동명 이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훔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은 박근혜 정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훔치는 경우가 여러 건 발견이 됩니다. 김진태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기죠. 20% 정도. 채누리당의 권성동 후보가 2018표를 빼앗깁니다. 마이너스 2018표 플러스 2018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주호영 의원 측에서 1월 5일 방송을 보고 이렇게 항의성 그런 그걸 보였는데 제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첫 번째는 주호영 의원이 부정성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2016년 주호영 의원이 무난히 당선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부정성으로 당선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성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줬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맹예훼손을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수선구 의뢰 선거 데이터는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표는 샤누리당 이인선 후보로부터 표를 가져다가 주호영 후보에 더해지는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표를 빼앗기는 20%를 빼앗기는 그런 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선관위가 표를 더해주는 한 뼈는 표를 빼앗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내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주호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선거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일환에서 주호영 의원이 유명 정치인이기 때문에 2016년 표본조사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발견된 결과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좀 불쾌함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를 더욱더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제야 전문가에서 의뢰를 해서 주호영 의원이 출마했던 역대 선거에 대한 모든 결과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모든 선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한 번 집중적으로 주호영 후보의 선거 분석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블당의 성률을 사전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더블당이 차익값 사전투표를 항상 얻는 쪽 상대방에서 훔쳐가지고 얻는 쪽이었기 때문에 읍면동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더블당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항상 플러스가 서울의 424대0 부산의 205대0 대구의 139대0 인천의 154대0 대전의 79대0 다 합치게 되면 206개의 여러분들 읍면동에서 더블당이 다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 득표일 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건 사전투표 득표를 빼앗기는 척이 아니고 얻는 척이었다는 이야기죠 충남 경북 경남은 4군데 27군데 9군데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좀 덜했던 광주 전북 전남은 더블음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 득표일 보다 작은 데가 10군데 40군데 63군데나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더블당과 같은 그런 현상 더블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하는 그런 확률은 2분의 1의 424승입니다 부산은 2분의 1의 205승입니다 대구는 2분의 1의 139승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30승이면 10억 7천만분의 1입니다 40승이면 1조 900억분의 1입니다 50승이면 1125조분의 1입니다 60승이면 115경분의 1입니다 70승이면 11의 8059조분의 1입니다 이 작업을 도와주신 jah님께서 80승 이상은 계산을 할 수가 없답니다 80승 이상을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답니다 여러분 서울에 더블업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모두 표를 얻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의 424승입니다 2분의 1의 424승 70승만 되더라도 11의 8059조가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 jah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만 하더라도 2006입니다 2006 2006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블업 민주당의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가 큰 겁니다 그 확률이 2분의 1의 2006승입니다 2분의 1의 1을 2006개 곱한 겁니다 2분의 1을 70개만 곱하더라도 11의 8059조인 겁니다 선관위가 공병호 tbs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세월 가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은 도저히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 한 지역만 하더라도 2분의 1의 424승에 해당하는 그런 확률의 1이 4.15 총선 서울에서 일어난 겁니다 424승도 계산이 안 됩니다 왜 70성이 11의 8059조니까 이런 짓을 대한민국 선거 갈리비안회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겁니다 충남에서는 더블당이 여러분들 203군데에서 이기고 국힘당이 4군데에서 이긴 겁니다 경북은 305군데 이기고 27군데 패배한 겁니다 경남은 296군데에서 이기고 9군데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4군데, 27군데, 9군데에 있으니 그나마 다 위안이죠 서울부터 제주까지는 2,006승입니다 누적이 2,006승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책은 먹고 사는 공적기관이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이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제가 워낙 고군분투하니까 제야에 계시는 H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공박사님 이거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어떤 미친 짓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같은 그래프가 2018년도 일어나고 완전히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이거를 다 정상이라고 뭐죠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과 같은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조재현 씨는 훈장받고 지금 나가서 대륙아주에서 여러분들 잘 돈 벌고 있고 천대엽은 법인 2인자 행정처장에 대해서 폼 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0성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60성이 115경입니다 평생 동안 들어볼 수 없는 확률의 일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424성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h님한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다하다 노력해 70성 이상은 도저히 계산기가 그냥 부서집니다 계산기가 계산을 못합니다 계산기가 계산을 못한다는 내가 계산기를 고쳐서 계산해달라고 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짓을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해서 임기 다 채우고 다음 또 이런 선거를 이렇게 도덕질해서 다 차지할 생각을 하니까 기가 안 차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호영 씨 함께 뭐죠 맹예훼손이니 허위사실 유포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너무 여러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대로 읍면동 당일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게 읍면동 개수입니다 플러스값 마이너스값 전국 3485개 읍명동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보다 항상 플러스값 큰 것은 여기 서울부터 제주까지 충남부터 경남까지는 몇 군데가 나옵니다 국힘당이 이긴 게 광주 전북 정남도 국힘당이 이긴 게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2600개가 여러분들 스트레이트로 뭐죠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이게 다 밑에 424, 205 이게 다 전국의 읍면동 개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산대구 어마어마하죠 더불당의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인 읍면동 개수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다 하고 사니까 참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언젠간 또 승리하는 날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거는 또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라고 크게 하면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몇 경 120, 115경 이런 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1125조 이런 건 들어보셨겠죠 11회 나는 경 위에 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운동에 힘을 대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캐나다에서 젊은 날 회계사를 하셨던 이경복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좀 신선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인쇄 날인이라는 표현이 어문학상으로 단으로서 가능하지 않다 인쇄라는 것은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고 날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수작업으로 한 장 한 장 찍는 건데 인쇄하고 날인이 어떻게 만나냐 인쇄 날인이라는 표현을 누가 이런 만들었나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신선한 견해를 제공하셨는데 오늘은 투표함을 왜 이동시키노 이 양반들아 캐나다에 사시니까 좀 이렇게 왁자왁자 가는데 떨어져서 오늘 견해를 또 발표하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손으로 채는 것이 바로 수개표다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 육화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이게 보시게 되면 나오네요 선거는 크게 투표와 개표로 이뤄지고 투표는 선거인이 하고 개표는 선관위가 한다 국민이 주권 행사를 하는 선거의 그 중요한 일부를 선거인인 국민 자신이 하지 않고 선관위가 위임한 것이다 선거인이 편의상 선관위에게 선거 사물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따라 선관위는 수임자로서 위임자인 선거인을 위해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다해야 하면 물론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 대리인 문제거든요 주인은 투표자고 대리는 선관인 겁니다 경제경영학에서 오랜 고전적인 주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라범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대리인을 믿고 업무를 맡겼는데 주인을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대리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겁니다 고전적인 사례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는 경제경영학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 사물을 선관위에 위임한 겁니다 그때 주인은 국민이고 대리인은 선관위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 에이전트는 프린시플 주인을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항상 그렇듯이 에이전트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때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에이전트 대리인이고 국민이 주권자인 프린시플입니다 프린시플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대통령 책무를 위임한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다 침묵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주인 대리인 문제인 겁니다 옳은 일이 아니죠 육하 원칙들 하면 된다 선관위가 마땅히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해준 규정대로 하되 혹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신뢰가 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필자에게 묻는다면 캐나다 현재 두 차례 투 개표 참관으로 봉사했던 경험에 비추어 개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when 언제 투표가 마감되는 대로 where 어디서 투표소 현장에서 what 무엇을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힌 진짜 투표절 who 누가 여당과 야당의 참관인 참관 안에 why how 전자기기가 아닌 손으로 why 선거인 누구에게나 납득이 되고 신뢰가 가도록 말이다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잘했지 않습니까 투표가 끝난 자리에서 바로 현장 수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일체의 전산 장비를 쓰지 않고 현장에서 좀 집계된 결과가 컴퓨터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모두 다 집계 조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 사는 투표라는 것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 달라 우리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하지만 본래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여러분들 기업인들 가운데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격리의 여러분들 그 관인 격리의 여러분들 도장도 몇 군데에서 여러분들 견제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왜곡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호암 이병철 회장을 모셨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젊은 날 삼성비서실에서 일을 할 때 호암 이병철은 항상 인간을 그렇게 본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세 사람이 이런 보고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견제를 시키고 특정인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도록 조심을 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투표가 마감되는 투표소 현장에서 진짜 투표지를 여야 참관인 하에 손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바로 대만인 겁니다 이렇듯 투명한 방식으로 개표가 완료된 결과는 완료정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선으로 팩스나 이름 전화로 자기 위선에 보고되고 동시에 참관인에 의해 역시 유선으로 자기가 속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보고되어 클로체크를 하자는 이야기죠 방송으로 공개되기 전에 이미 공제의 사실이 되는 것이다 보고 원칙에도 부합하고 전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일이 아닌데 이름하여 육화원칙 수계표라고 할 수 있다 집계를 중앙집중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패라는 것은 대형화할 때 이런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화됐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인간이 여러분들 교회를 키우게 되면 부패한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지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피조물은 원래 대형화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 본성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인간이 나쁜 것도 있지만 인간 본성 자체가 비대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정당에 보고하고 그럼 각 정당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다음 지자체 차원에서 중간에 집계를 하고 조작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건 대만 사례를 좀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전선거의 경우 개표현장 상황은 어떤가 투표함의 개함에서부터 투표지 분류와 집계 과정만 보더라도 첫째 투표를 끝낸 투표함을 맨날 며칠 묵혔다가 누구를 믿고 맨날 며칠 묵혔다가 여러분 투표합니까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충격적인 영상을 보실 겁니다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분 투표함에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표를 쑤셨는지 영상을 여러분 앞으로 보실 겁니다 그런 영상이 이런 kbs의 보도가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개표소라고 하는 데다 옮겨놓은 곳은 딴 데에서 투표함들과 함께 들어부은 다음 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하는 전자기기에 넣어 돌린 다음 확인을 한 다음에 계속 넣어 드르륵한다고 한다 표현이 좀 거칠 문 기본적으로 이것이 팩트가 아닌가 어찌 이것이 위에 소개된 육화원칙 수개표보다 신속하고 더 투명하면 따라 더 납득이 되고 더 믿음이 가는 방식이 있는가 제가 그냥 직설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투표 과정은 부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곳곳에 뭐죠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혁신을 단행하고 선거 자체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 구상을 해야 됩니다 신사유람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대만 가서 배우면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죠 한 일주일만 배우면 금세 받아가지고 대만보다 훨씬 더 나은 선거제도를 장착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무엇보다 투표함을 선관위 사무실로 거기서 또 개표소로 이리저리 들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투표를 마감한 즉시 현장에서 개암하여 분류 집계한 다음 숫자임만 모아 합산하면 될 일을 아무 써잘데기 없는 절차를 만들어 복잡 단화하게 하고 있다 왜 무슨 까닭을 이르는가 여러분 이런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캐나다란 외국인에서 지금도 사시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한 60, 70년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다른 겁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자개표한 것을 손으로 다시 확인한다고 그걸 전면 수개표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관위가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는 개수기 전 단계 손으로 확인한 절차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수개표 손으로 분류하여 집계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 구태의 전자기기를 쓸 하등의 필요가 없을진데 따라 손으로 확인한 절차라는 것이 실인정 손으로 투표제를 만져보도록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전자개표를 한 뒤에 수개표를 확인한다는 게 순수상 말이 되나 이를테면 재봉지를 한 뒤에 바느질을 오를 살펴보겠다는 논센스와 무엇이 다른가 사전투표를 한 것을 현장 수개표 방식으로 사전개표를 하면 본투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안 될 일이라고 하는데 사전투표는 되고 사전개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또 무엇인가 만약 정교모동에서 제기한 사전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개각되어 부더기 사전투표를 막을 수 없다면 법리적으로 사전개표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그런가 딱한 일인 거죠 현장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관위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최후 방어선까지는 양보를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 특별위원회 이런 명단을 보시게 되면 김상훈 위원장 이만희 여러분들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전복민 의원 어깨에 정말 이제 4월 10일 총선과 대한민국의 명운이 지금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kbs가 1월 16일 날 방송을 했네요 1월 16일 날 1월 16일 날 방송에서 이게 1월 16일 날 9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했으니까 선관위 내부에 뭐가 돌아간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여전히 16일 날 보도가 국힘의 주문이 떨어진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투개표 방식 논란 여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갖고 있어야 모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성공하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2판 4판으로 안 하겠습니까 협조 안 하죠 협조 안 하는 겁니다 협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준구님이 선거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선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최준구님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방문하시면 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한 사람이 같은 날 두 군데에서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컴퓨터상에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도장 이미지를 넣어서 인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kbs가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앵커의 멘트하고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요약을 참 잘했습니다 이 조작을 잘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시해서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후에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58조 3항인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인시의 날임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인인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통과된 2014년 1월 17일 날 법이 여러분들 국회에 통과됐을 때 바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모법인 국회의 이름 입법을 다 무력화시키고 지금까지 불법적인 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 12월 달에 대법원 판례까지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네요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이게 2014년 1월 17일 날 강제조항으로 국회에 통과되자마자 연 먹으라 하는 식으로 본인들의 입법권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한 겁니다 인쇄 날인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인쇄 날인이 등장하면서 투표지가 정품임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감시 견제 기능을 다 박탈시켜 버린 겁니다 이 선거 문제를 아주 잘 아는 석종대 씨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쇄와 날인은 다른 것이고 공직선거법 사전투표관리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2014년 1월 17일에 강제조항으로 국회에 법제화되자마자 그날 중앙선거관리내가 인쇄 날인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하면 공직선거법을 무력화시켰다 모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규칙이나 선관위 규칙은 다 모법 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나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제대로 이루져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이 인쇄 날인이 이제 선관위 측 주장대로 관철이 되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번에 이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뭐 어떻게 손을 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대체 2014년 1월 17일에 누가 이런 일을 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누가 2014년 1월 17일 날 이렇게 인쇄 날임으로 가늠한다고 이걸 누가 넣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누구고 사무차장은 누구였냐 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런 사무총장을 찾아보니까 이때가 박근혜 정부 때고 이 문상부란 사람입니다 문상부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위해서 일하는 법인 가운데 가장 큰 법인이 대륙아주입니다 지금 대륙아주 고문으로 있네요 주요 업무 분야는 선거다 이 사람이 주역인 겁니다 사무총장을 이 사람이 국민의힘과 굉장히 유착돼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몫인 선관위원회에서 이러면 문상부시를 밀었는데 더불당이 반대가 이러면 안 됐으니까 다 자기들끼리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문상부시인 겁니다 이 문상부시가 대륙아주에서 밥을 먹고 있네요 2020년 4.15 총선에 선관위 측을 여러분들 아마 변호하는 법무법인이 대륙아주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냥 형님 아우 이렇게 하는 체제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거대한 카르텔인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상부시가 이 문상부시가 이 사무총장이었으면 사무차장이 누구였냐 이라크나 이런 데 여러분들 전다투표기 불기를 콩고 같은 데 이런 수출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 여러분들 크게 하재가 됐던 이 김용희라는 사람입니다 김용희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무차장인 겁니다 문상부가 사무총장이고 김용희 씨가 사무차장 아마 지금도 세계선거기간협의회 전자투표기 여러분들 수출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던 화재가 됐던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선관위원장이 누구냐 선관위원장은 이인복시였네요 이인복시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이인복 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선관위 사무차장 김용희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인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데 무작정 사용되는 인쇄의 날임으로 가름한다는 이런 소위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망을 무력화시키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야말로 참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의 힘이 선방할 수 있고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이 이렇게 엉망칭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번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참 놀라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국민의 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좀 선전해 줬으면 좋겠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글을 남기신 분들 글을 좀 읽으면서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을 피려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울분을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침묵하고 방관합니까 솔직하게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못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범죄도 문제지만 한국가의 참정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잘못되면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데도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는 당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런 류의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스티스님은 선관이라는 범죄조직이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갈 겁니다 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4.15 총선부터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사전특표 개표 부록이 좌우 30% 차이로 고정돼 있고 혹시 고쳐서 바로 잡으면 정가가 탄로나는데 선거관리는 이제 와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개가청선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이슈가 되어서 언론에도 뉴스화 할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기가 찬 거죠 2024년 총선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임 대통령의 신실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꼴이 되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제발 믿고 투표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이렇게 못 믿어서 되겠습니까 충호님은 국민들이 너무 무관심하니까 국민들이 더 많이 고생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1960년대 같았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한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부정선거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서 혹은 사형선거를 받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력은 성장했지만 정신은 퇴보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김상훈 위원장 페이스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부정에 관해 두 번이나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나이가 70인데 젊은 사람에게 물어 물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얼토당토않는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마침내 원망이 국가 총수 해결을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국민이 덜 끓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yms님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4월 10일 총선에 이런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똥바가지는 윤 대통령이 지게 될 겁니다 저는 험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입니다 헌법을 준수할 의향이 없으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외가자리에 있습니까 선거 부정 알면서도 모르세어 일관한 것은 나쁘게 말하면 윤 대통령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한 점의 의욕도 없이 밝혀야 당연한 것입니다 초등생도 알고 있는 기초상식인데 윤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해불가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다면 직무유기고 모르고 있다면 자격미달입니다 특히 여름 시간 가면서 선거 문제에 입을 다무는 대통령에 대한 섭섬함 원망 분노 경로 이게 아주 많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좀 더 숙고하셔가지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이름들 말씀으로 그냥 국가 공무원이니까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얼마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동원하게 되면 선거 공정성을 당부한다는 말씀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냥 선관위가 바짝 움직일 건데 이렇게 참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왜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처음 등장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이 쫄았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조작을 했지만 가장 정상투표에 가까운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겁을 낸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침묵을 보고 그냥 날개에 활개를 치고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 클라이맥스 절정이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그 기록이 4월 10일 총선에서 깨질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 대통령의 김용민을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보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김용민이 왜 선관위 사무총장이 되었는가 선관위 개혁을 안 하려면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하냐 당장 무능한 김용민을 사퇴시켜라 최악의 이름 인사권 행사라고 보죠 선관위를 개혁하는데 판사 출신을 보냈으니까 어리버리한 일은 판사를 보낸 겁니다 모든 판사가 어리버리하다는 게 아니고 사람 인상을 보면 딱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입 다물고 있는데 자기가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지난 부정선거 확인하고 공명선거 되도록 시스템 확인하고 철제하라고 말 안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이 크다 여러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중요한 시점에 윤 대통령의 침묵이 너무나 뼈가 아픈 겁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 국힘은 이번 총선 100석도 못 거칩니다 80석 정도 될 겁니다 저쪽에서 100석 얘기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예전에 유시민이 180석 얘기했을 때 현재 국힘이 콧방울 깼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석을 못 봤죠 한 80석 정도 될 겁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이미 부정선거입니다 관리사무소도 수년간 근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친인증이 많습니다 관리비를 세금처럼 받아 먹고 경비건 먹은 지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미 국내 모든 곳의 부정선거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큰 선거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암세포점 나라 전체를 다 삼키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나라의 모든 부분을 다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앞의 이익 외에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지막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만도 선거를 보셨고 그다음에 홍콩이 어떻게 내려앉는가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중국 공상당이 홍콩을 접수할 때 탱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바꾸고 국가보안법에서 여러분의 핵심적인 사안이 선거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상당은 홍콩의 선거를 장악했습니다 친중인사가 아니면 출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공상당은 선거라는 여러분 이름으로 국민들을 옥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은 총칼 앞에서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필토로 해서 중국 공상당에 의한 선거 장악을 통해가지고 홍콩이 그냥 무너진 겁니다 홍콩은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이런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체제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되찾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을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한 8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라는 것은 경로의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방향으로 이런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사전투표 득표소에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일당 지배 체제를 완성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시하고 여러분들 결탁할 겁니다 한국이 급속으로 친종국가로 가게 될 것이고 미국이 철수하는 날이 아마 올 겁니다 미국은 그런 꼬라지를 못 보는 겁니다 문정권과 같은 문정권 시즌 2, 3가 있었으면 벌써 여러분들 미국은 포기했을 겁니다 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를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 대만 현장 속의 편장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숨을 죽이고 보면서 가슴이 여러분들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저는 감동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본토에서 쫓겨나가지고 타이완이라는 그런 섬에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함성으로 보였거든요 그 표를 세고 복창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표를 세는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뭐죠 절규하는 나라를 지키고 해서 외치는 그런 목소리로 들렸거든요 선거를 장악이 당하게 되면 중국 공상당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여러분들 눈에 가시와 같은 것이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래서 대만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먼저 복속시켜야 될 대상인 겁니다 대만은 침략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침략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앞에 와가지고 복속을 약속할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대만은 제왕해가지고 침략을 하겠다고 하지만 중국 공상당 입장에서는 조선 사람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동포를 타민족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인 거죠 중국 공상당의 이름대로 손바닥 위에 이름대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그냥 나라를 들고 와가지고 잡수쇼하고 이렇게 갖다 바칠 거로 본인이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굳이 침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선거를 장악할 수 있도록 댓글 공작이나 그 다음에 엘리트층 여러분들 친중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 실시하고 있겠죠 조선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일가의 영화나 일파의 영광을 이름 구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조선만 그렇습니까 조선만 그렇습니까 고려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전자에는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영화를 구했던 그런 역사가 너무나 깊게 깔려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저는 국가의 종말 정도로 보는 겁니다 친중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력을 찾게 되고 그 세력이 뭐죠 장기 집권하고 있는 중국 공상당이 되겠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로 제가 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기다 여기는 인구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이민정책 여러분들 줄 맥주만 바꾸더라도 한쪽에서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이런 공무원들이 맥줄 맥줄을 가지고 여러분들 탈원전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박살 내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한 텀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되게 되면 이민정책을 가지고 완전히 나라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죠 민족도 팔아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선거 문제를 그냥 저는 보통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외세와 결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멈추고 뭡니까 접수를 하겠죠 북한 사람들은 반중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더 오래 남을 겁니다 중국에 도움은 받지만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배 엘리트가 아무도 그 문제를 챙겨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동훈 씨 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종착지가 외세와의 결탁으로 여러분들 결국은 친중국가로 전락하고 나서 해양시력과 여러분들 바이바이 하는 쪽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국가가 전복되는 문제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정도 되면 이렇게 목소리를 오랜 시간 동안 높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인식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차원에서 현재 선거 부정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공정성을 이렇게 제도화하는 데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통합선거인 명부 외에 인시의 날인 문제를 다음 주 정도는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만희 사무총장 이런 분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방문하셔가지고 업소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 개진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전툴 깊게 선관위 측을 압박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통해서 위조투표지 제조가 일어나지 않는 4월 10일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여러분들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다시피 한 두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이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세계사 책도 많고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도 많지만 기독교란 관점으로 세계 역사를 이렇게 기술한 책은 아주 드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책이다 이런 점을 자신 있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 이 책이 나온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흘렸습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고 4권이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의 실상을 정확하게 깨우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급되는데 좀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10분 일찍 시작했는데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한 2시간 반 이상 정도 하네 다시 Vai요 6.154 20명 35. 65. 65. población